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유세윤 씨는 발언 즉시 사과했지만 이 사실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에 유세윤 씨의 소속사는 어제 오전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진화에 나섰는데요. 소속사는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애드리브를 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언행을 하게 됐다고 사과했고요.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함께 공연했던 뮤지 씨 역시 자신의 SNS에 해명글을 게재했는데요. 뮤지 씨는 그래서 유세윤 씨의 즉흥 발언이 아니라 자신의 제안이었다며 누구를 비하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성 비하 논란 등 유세윤 씨의 과거 언행까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대중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재미를 위한 발언도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진 않는지 공인으로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배우 유아인 씨가 군입대 문제로 또다시 구설에 올랐습니다. 어제 오후 유아인 씨의 병역 면제 판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는지 수사를 요청하는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사이트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어 이 민원이 대구지방병무청에 배당돼서 조사 중이라고 전해지면서 파문이 일었는데요. 이에 병무청은 이 같은 민원이 접수된 건 맞지만 조사 중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연예수첩과의 전화통화에서 병역 면탈 의혹이 있다면 조사하겠다는 취지로 민원서에 답변한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골 6종으로 인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뒤에도 거듭된 병역 면제 논란에 휩싸였던 유아인 씨. 이에 유아인 씨 소속사는 부정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근거 없는 억측과 비방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신랑이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탁 하나, 그냥 술, 담배를 안 하는 남자였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바르고 그다음에 남자가 좀 과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좀 이렇게 이제 정규직. 프리랜서보다는? 프리랜서보다는? 저는 프리랜서고. 조심스럽. 까다롭죠? 평범한 회사원과의 결혼을 꿈꿨던 이지혜 씨의 바람. 꿈은 이루어진다. 그룹 샵 출신 가수 이지혜 씨가 가을의 신부가 된다고 하네요. 어제 오전 이지혜 씨가 같은 교회에 다니는 회계사 남자친구와 올 가을 결혼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곧이어 이지혜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직접 결혼 발표를 하고 소감을 전했는데요. 이지혜 씨는 특히 예비 신랑은 교회에서 만난 건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며 회계사는 아니다라며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았습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배우 송재희 씨와 모델 출신 배우 지소연 씨의 결혼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송재희 씨 소속사는 최근 두 사람이 결혼을 결심했고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두 커플 모두 결혼 축하합니다. 자신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연예인이라면 하나쯤은 갖고 있는 개인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톱스타들도 한때는 개인기로 매력을 뽐냈습니다. 원조 조각 미남 장동원 씨의 손으로 던져서 받아먹기 화려한 개인기죠.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배우 이병헌 씨의 개인기는 과연 잘 보세요. 잠깐 할 테니까요. 뭘죠? 어머나. 오랑우탄. 뮤지컬 배우 조정석입니다. 조정석 씨 어떤 개인기를 선보였을까요? 발차기는 기본이고요. 잘 차네요. 더 있습니다. 다리 찢기. 쫙쫙 잘 찢죠? 이거 뭐죠? 콜어멜러디언 물기. 콧구멍 대단해요. 최근에는 더욱 개성 만점의 독특한 이색 개인기가 대세입니다. 아이돌 가수이자 배우로 활동 중인 빛두기의 육성재 씨. 육성재 씨의 개인기 성대모사가 아니라 얼굴 모사랍니다. 이소룡 아시죠? 이소룡이 이제 악당을 딱 물리치고 하는 표정이 특유의 표현이에요. 있죠 있죠. 지난주 이소룡이 이기기 쉽지 않을 텐데. 아니 한번 해볼까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비슷하다. 비슷하다. 네 알겠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안면 근육. 비슷한 것 같아요. 이빨 다 깨집니다. 살살하세요. 그런데 얼굴모사의 달인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다수 강균성 씨. 상대방을 보기만 해도 그 사람의 얼굴을 똑같이 따라할 수 있답니다. 지영이 누나 같은 경우는 이제 눈웃음이 이렇게 있잖아요. 눈웃음을 일단 만들어놔야 돼요. 그리고 입술이 도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묘하게 비슷해요. 묘하게 비슷해요. 사람은 기본이고요. 이제는요. 자동차 보사도 가능하답니다.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눈을 부릅뜨고. 약간 이런 느낌. 예. 묘하게 비슷해요. 이거는. 저 차 가능할까요? 그냥 이건데. 예. 대단합니다. 약간 이렇게 했어. 다 가능합니다. 안 되는 차 없어요.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리더 온유 씨. 이 개인기 덕분에. 회식 자리에선 늘 최고의 인기를 독차지한다고 합니다. 어떤 개인기일까요? 병 따는 개인기. 우와. 나 이거 너무 멋있어. 회식 하잖아요. 그냥 회식하면. 그렇죠. 병 따기 찾잖아요. 필요 없어. 그냥 바로 숟가락 대고 딱. 우와. 네. 숟가락으로 거침없이 병을 따는 온유 씨. 주변에서 흔히 보는 기술인데요. 이걸로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뭔가. 어? 미스트? 좀 힘들지 않을까? 잘 잡으면 될 거 같아요. 될 거 같아요. 될 거 같아. 지뢰대 원리. 오 예. 시원하게 병뚜껑을 땄습니다. 리스트로. 자, 이어서 냄비 뚜껑 가능하고요. 쟁반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다 됩니다. 다양한 기구들로 병을 따는 모습.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회식이 아이콘이네. 회식이 아이콘이네. 회식은 온유네. 여긴 사람들이. 그런가 하면 우연한 기회에 자신의 개인기를 발견하게 된 스타도 있는데요. 바로 배우 엄현경 씨입니다. 어떤 개인기인가요? 얼마 전에 종영은 1일 드라마에서 다살될 거에서 악역을 맡으면서 요즘 개인기가 생겼대요. 무슨 개인기? 이제 개인기가 그 뺨 때리기가요. 개인기라고. 아. 제가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 유재석 씨가 검증에 나서는데요. 한번 맞아볼까요? 대안해. 맞춰서. 근데 굳이 얘기할 필요 없지 않아? 어? 언제쯤 멘트야? 오. 오, 깜짝이야. 좀 당황했죠, 유재석 씨? 수고하셨습니다. 자, 뒤에 조세호 씨 도전. 아, 이거 정말 하루 이틀 다니는 거 언제까지 찾아온 거야? 재해섭게. 예, 맞을만 했어요. 차해지게 뺨을 잘 때립니다.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자, 나와봐. 지금, 지금. 자, 이쯤 되면 뺨 맞는 사람들의 느낌도 참 궁금한데요. 아, 그런데 안 아파요. 아, 맞으면서 살만하네. 아, 어떡해. 나쁜 자식. 리. 정말 뺨 때리게 고수죠. 남다른 개인기로 웃음과 재미를 준 스타들. 다음에는 어떤 스타들이 새로운 개인기를 들고 찾아올지. 보이스부터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강승화의 연예수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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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